강릉 지역의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며 9월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. 강릉의 밤사이 최저기온은 25.3도로 2019년 9월 7일 이후 5년 만에 9월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. 낮 최고기온도 정선 35.8도, 동해 31.9도, 삼척 31.3도, 강릉 30.1도 등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.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 영동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.